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7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그 후 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선교원과 횃불선교회에서 실행위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 최순영 회장님의 부인인 이형자 원장님이 대표로 계셨다 나는 이미 기독교 선교원 소속 할렐루야 축구단에 단목을 하면서 미국 남미 동남아 경기까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선수와 임원들과 친숙해졌다 횃불선교회 실행위원으로 김상복 목사 노봉린 박사 김이원 박사 이만신 목사 나 이렇게 다섯 사람이 활동을 했다 횃불선교회에서 어와나 청소년협회도 몇 년 동안을 함께 하게 했다 선교회에서는 한국 목회자들과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를 한국에 오게 해서 충전교육을 했다 800여 명의 사역자가 이수를 했다 터키, 필리핀 등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선교회에서 교육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들에게는 교육비와 숙박비, 항공료를 지원해줬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 최 회장님이 후원을 많이 해주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 아직 사역자를 위한 제대로 된 학교가 없을 때였다 1995년 지코의 행사에 182개의 나라가 함께했다 대규모 선교대회였다 그 행사의 주제는 10, 40 윈도였다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제일 많고 선교사가 제일 적은 곳이다 그것을 목표로 선교하자는 도전 목표를 세웠고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자는 취지였다 그러자면 선교사 양성이 우선 과제였다 이 사역에 이형자 원장님이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선교사 100명을 보내기 위해 모집 광고도 했다 하지만 지원자도 적었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2명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100명을 약속했는데 2명밖에 안 됐다 그래도 그 중 한 명은 당시 소련에 파송됐다 그 사람이 일할 때 소련 현장에 신방도 가서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단기로 현지 사람들을 데려다 가르치기보다는 학교를 세워서 제대로 공부를 시켜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감했다 그래서 만든 곳이 바로 횃불 트리니치 신학대학원 대학교이다 학교 설립자는 이형자 원장님이다 나는 학생처장과 교목실장 그리고 실천신학 교수로 일했다 여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고 그들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 횃불 트리니치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미국 시카고 어디어필드에 있는 신학 교육으로 조명한 트리니터 보금주의 신학교와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 트리니치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다 그들은 사례를 받지 않았다 횃불 선교회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저축해서 모았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트리니치 신학교가 신축 건물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은 돈과 함께 추가로 모금한 돈을 전달해줬다 그 결과 새로 지은 건물은 형자리라고 명명해 박사과정연구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횃불 트리니치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김상봉 목사님이었다 3년의 첫 임기가 끝난 뒤 제2대 총장을 찾을 때였다 적임자를 잘 세워야 하는데 마땅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켄 마이어 총장님을 떠오르게 하셨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켄 마이어 총장님을 추천했다 그 당시 켄 마이어 총장님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24년 동안 총장을 하다가 은퇴한 후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겠냐는 반응이었다 그 당시 그는 후드워 더한글이 이사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켄 마이어 총장님은 나와 인연이 깊었기에 말이라도 한번 꺼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우스 침례 교회의 서그든 목사님과 친구였던 켄 마이어 총장님이 렌싱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 왔었다 그 당시 난 렌싱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고 우리는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됐다 난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하고 총장을 맡으면 어떠냐며 제안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이 왔고 전화를 끊은 뒤에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며칠 후 전화를 하겠다고 한 날 정확하게 전화가 왔다 결정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한번 학교를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7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